안녕하세요 윤정현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팬덕으로 이렇게 쭉 패스를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든 패스로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칼라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패스와 레이어를 두 개 나란히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보면서 하실 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레이어의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레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구글에서 셀 애니메이션 이라고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이미지가 크게 안보이는군요 이미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캐릭터 셀이 있고 두번째 캐릭터 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거 오른쪽에 있는 컴퍼지트 이미지를 봐요 보통 컴퍼지트를 우리가 부르진 않죠 근데 완성된 이미지를 보는데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 배경 따로 각각의 캐릭터를 따로 그려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하나처럼 보이도록 각각의 셀 애니메이션에서 셀이라고 부르고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배경에 모두 한꺼번에 그려버리면 텍스트를 수정한다거나 색깔을 수정한다거나 이런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최대한 분리해서 작업을 합니다 물론 배경에 있는 하늘색의 하늘, 산, 해 이 조차도 원래는 다 따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해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캐릭터에서도 눈코입이나 팔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준다거나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 배경이 맨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는 노란색의 캐릭터 셀 위에 올라가 버리면 밑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겠죠 왜냐면 꽉 차 있는 이미지가 맨 위를 덮어 버리니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얼굴보다 눈코입이 더 위에 있는 레이어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몸통이나 배경 같은 것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레이어 순서를 정하는 게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샘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얘가 어떻게 촬영 되냐면 이렇게 여러 개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줌인이나 줌아웃 기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을 통과해서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레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도 하나하나 레이어에요 그쵸? 근데 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구분 지는 영역들인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레이어에서 실제 색깔을 칠하면서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제 생각엔 얼굴인 거 같아요 얼굴을 먼저 해 볼게요 얼굴은 내가 원하는 패스를 선택을 하고 하단에 여기 왼쪽에 세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점선으로 바뀌어요 포토샵에서 점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의미합니다 점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면 제가 배경의 눈을 꺼볼게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얼굴만큼 레이어가 복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의 눈을 켰을 때 왜 하나처럼 보이냐면 제가 복사해서 올렸잖아요 같은 이미지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동도구로 약간만 이렇게 이동을 해도 두 개인 게 티가 나시죠 근데 같은 위치에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의 조정에 색조 채도를 딱 눌러 보시면 선택한 레이어에 색조와 채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티가 안 나죠 왜냐하면 색조 채도 값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색깔이 있을 때 그 색깔에 새로운 색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이미지라서 아예 색상 값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색상화 영문 버전에서는 Colorize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색조 부분을 혹은 H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해서 색조와 채도 혹은 밝기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은 예쁜 얼굴을 만드실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생기시죠 확실히 지금 선택한 레이어는 얼굴을 이렇게 넉넉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무엇을 해볼까요 눈 이런 거 해볼까요 눈도 이렇게 파랗게 회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꼭 눈 선택하시고 하단에 있는 왼쪽에 세 번째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짝거리는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꼭 배경에서 배경에서 Ctrl C, Ctrl V를 합니다 변화된 게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얼굴보다 눈동자 영역이 더 적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레이어 1번 얼굴이 눈을 가렸어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레이어 2번하고 레이어 1번의 순서를 바꿔서 레이어 2번이 먼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레이어 2번을 선택하셔서 쭉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위로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진한 실선이 보이시죠 이때 선을 놓아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더블 클릭해서 얼굴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제 눈이 들어왔어요 약간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눈도 똑같이 이미지의 조정에 색조, 채도 이용해서 색상화해서 조금 밝게만 해 볼까요 좀 밝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배경은 레이어는 항상 이미지는 배경에서 떼어내요 혹은 여러분이 복사해서 색깔을 넣고자 하는 원본 이미지에서 떼어냅니다 눈동자 선택하고 패스해서 반짝이 만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레이어 1번 만들어지고 제가 얘를 눈동자라고 더블 클릭해서 바꿀게요 눈동자는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얼굴보다 위에 눈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눈에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비출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정해서 색조, 채도를 하시면 다시 색상화 하시고 그러면 아마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약에 눈동자가 눈보다 밑에 있으면 색깔 바뀌는 게 안 보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레이어가 어떤 게 더 먼저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조금 진한 이미지라서 잘 티가 나지 않아서 채도를 조금 높여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길어지니까 머리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